1. 하하하하 시원하다. 하하하. 자, 우리 친구들. 지금부터 신나는 물총 게임 시작해 볼까요? 네! 좋아요. 자, 그럼 우리 빰빠빠팀 힘차게 잘할 수 있다. 화이팅! 빰샤! 빰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뽀뽀팀 힘을 모아서 앉아! 앉아! 아유 깜찍해요. 좋아요. 자 우리 빠빠팀의 태승이와 태승이 아빠. 태승이 아빠! 네! 아빠 표정을 보니까 어렸을 때 아주 장난꾸러야 겠을 것 같아요. 물총 많이 싸 보셨죠? 네 많이 싸 봤어요. 자 저기 있는 신문지에 매달리는 방으로 어떻게 하면 잘 떨어뜨릴 수 있을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물총으로 신문지 가운데를 물을 많이 붙여 떨어뜨리면 될 것 같아요. 가운데를 맞춰라! 가운데를 맞춰라! 과연 어렸을 때 얼마나 물총 게임을 많이 하셨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양 팀 준비해 주시고요.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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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친구들이 좋은 물총을 잡을 것 같아요. 근데 물총이 종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물이 떨어진 아빠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가서 물을 또 와서 또 써야겠죠? 아 그렇군요. 더 작은 물총들 친구들은 아무래도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이 바쁠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보니까 우리 아빠님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친구들 열심히 쓰고 있는데 과연 물이 떨어지면 빨리 뛰어갔으면 좋으셔야 됩니다. 물 세 개를 다 떨어뜨려야 됩니다. 자. 우와. 이제 신분지가 모두 다 젖었어요. 이제 뭐. 네. 우와 저기 뽀뽀팀의 신분지 하나는 얼마나 세게 물총을 잡은 구멍이었어요. 우와. 구멍이 남은 것 같아요. 우와.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 빨간 선거 한번 가시죠. 반칙이면 기울이 나오세요. 네. 하나 떨어졌고요. 뽀뽀팀. 벌써 하나 떨어졌군요. 네. 자. 뽀뽀팀 좀 더 분말해주시고 아빠팀 더 분말해주세요. 네. 네. 거의 어떤 아빠들은 물을 붓고 계십니다. 두 개 짓 떨어졌습니다. 네. 빠坂팀 두 개 떨어져 있습니다. 자. 꽤 발전할 때 지금 arch. 자. Bear이 sub. 네. 오오오 오르ъ다. 꽃이 문을 대기richten 알 수 없어요. 웃음이 문을 대기하신다. , 뽀뽀팀 밀착. microphone 73. 와 우리 세훈이 아까 보니까 물총을 아주 신나게 쏘던데 여기서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우와! 세훈이가 방울을 많이 떨어뜨렸을 것 같아요. 오늘 아빠랑 밖에 나와서 놀아보니까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아빠가 평소에도 많이 놀아주나요? 잘 안 놀아줘요. 안 놀아줘요. 어떡해요. 아빠 잘 안 놀아준데요 세훈이가. 왜 그러셨어요? 잘해줘야죠 이제. 잘해주실 거죠? 네 아빠 약속 지키셔야 됩니다.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좋습니다. 잘해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번 게임 뿌구팀이 승리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아빠랑 같이 밖으로 나가서 신나게 놀아봤는데 오늘 모두 재미있었나요? 네. 행복했나요? 네. 그래요. 게임은 즐겁게 하는 것 이기고 지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 열심히 잘했으니까요. 리아리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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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잘했어 잘했어. 자 아빠랑 나랑 부비부비빠빠 함께하고 싶은 친구들 그리고 아빠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해주시고요. 아빠들은 오늘 하루 우리 친구들하고 신나게 놀아주기 꼭꼭 약속! 약속! 오늘 하루 행복했어요. 함께해서 정말 좋았죠. 아빠하고 나하고 이렇게 매일 날면 좋겠어요. 여러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 너무 즐거웠습니다. 애들이 즐거워하는 모습 보니까 재밌었습니다. 아빠랑 같이 놀아주기 좋았어요. 신나게 놀았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놀아줬으면 좋겠어요. 사랑해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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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하고 나하고 이렇게 매일 날면 좋겠어요. 사랑해요. 감사합니다.